망원경과 스마트폰이 어느정도의 해상도를 보여주는지 100배 줌을 했을 때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탐조 해설가 집참새 김동연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망원경은 스와로프스키 80mm HD 직선형 망원경이고요. 저발렌즈는 25-50배인데 지금 현재는 25배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스마트폰은 이번에 새로 나온 삼성 갤럭시 S20 울트라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카메라 렌즈가 위쪽에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밑쪽에 심도 카메라 화면 중앙에 보이시는 게 지금 망원 카메라고요. 네. 디지털까지 합쳐서 100배까지 당겨진다고 하는 망원 카메라네요. 삼성 갤럭시 S20 울트라와 지금 왼쪽에 있는 스와로프스키 80mm HD 망원경. 지금 현재 판매가가 340만원이 넘는 망원경입니다. 저발렌즈까지 포함해서요. 네. 이 두 개의 망원경과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의 해상도를 보여주는지 100배 줌을 했을 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은 삼성 갤럭시 S20 울트라, S20 울트라구요. 네. 오른쪽은 스와로프스키 마원경 80mm HD 25배 줌에 삼성 갤럭시 노트3를 아답터를 이용해서 연결한 모습입니다. 네. 지금 삼성 갤럭시 울트라가 사진에서 100배 줌까지 된다는데 어느 정도 해상도를 보이는지 망원경을 연결한 디지스코핑 노트3와 비교해서 한번 해상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망원경으로 연결했을 때 삼성 갤럭시 S20 울트라로 100배를 당기면 한 이 정도 나오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네. 지금이 5배구요. 10배 30배 100배입니다. 네. 100배로 했을 때 이 정도 해상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약간 더 당겨야 되겠네요. 여기는 네. 이 정도는 비슷할까요? 네. 네. 이 정도는 비슷하겠네요. 네. 지금 해상도가 이 정도 나옵니다. 어... 3,400만 원짜리 망원경을 연결했을 때 이 정도 배율이 나오는데 울트라는 그냥 100배 줌이 된다는 거 스틸에서... 네. 해상도는 뭐... 500만 원을 더 쓴 3,400만 원을 더 쓴 망원경을 연결했을 때 만큼은 어렵죠. 왜냐하면은 물리적인 렌즈가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 탐조형 망원경 80mm 거든요. 80mm 렌즈 지름이 80mm 이에요. 80mm 인데 어... 울트라는 그냥 보시다시피 핸드폰 렌즈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해상도가 한 이 정도 나옵니다. 망원경 없이 이 정도 해상도를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비교해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한 번 촬영을 해 봤습니다. 네. 네. 500만 원짜리 망원경을 연결했을 때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상도를 구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삼성 갤럭시 S20 이거든요. S20. 네. 세 가지 모델인데 울트라, S20, S20 플러스 중에 지금 촬영하고 현재 제 손에 들고 찍고 있는 스마트폰은 S20 입니다. S20는 S20 울트라와 플러스와는 다르게 심도 카메라가 별도로 없어요. 그냥 카메라 렌즈 3개만 있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망원경에 연결해 가지고 바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연결해서 망원경에 연결해서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 연결! 화면 중앙을 라이브로 제가 편집 없이 노컷으로 네. 이 정도. 네. 이 정도 해상도를 보여줍니다. 네. 선명하게 보이죠? 25배 줌에서 스와로브스키 80mm HD 직선형 망원경에서 이 정도의 해상도를 보여준다는 것. 디지스코핑을 하시는 분, 야생조류 촬영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삼성 갤럭시 S20 시리즈 중에서 그냥 S20을 구입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S20 플러스나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심도 카메라가 따로 있어 가지고 현미경이나 망원경에 연결했을 때 포커스가 렌즈가 두 개가 같이 한꺼번에 초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잘 촬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를 촬영하시는 분들은 S20을 구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테스트에 쓰고 있는 삼성 갤럭시 S20 울트라는 요즘 투고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직접 스마트폰을 체험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무상 대여 서비스니까 디지스코핑이나 스마트폰으로 망원경과 연결해서 야생조류 촬영을 하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또 스마트폰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5시간 대여 였는데 24시간 대여로 시간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디지털 플라자 에서 뭐 가셔서 예약하시고 신분증 사진만 이렇게 한장 찍고 빌려 오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한번 구입하시기 전에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삼성에서 아주 정직한 마케팅을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바람직한 마케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탐조의 설가 집참사의 김동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